포스테크와 카이스트 등 5개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5개 대학은 어제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타크 벤처기업 공동 발굴 육성과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, 교과목 교차 수강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스타크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1년에 2번씩 공동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였습니다.